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 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한결같이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빈손을 제일 먼저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것은 아빠와 엄마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린 아이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돌이 될 때쯤 되면 무엇인가 스스로 잡으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돌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돌이 될 때쯤 많은 물건들을 앞에 놓고는 그 아이가 무엇을 잡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책이나 여러가지 연필이나 또는 뭐 이런 실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는 무엇을 잡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돈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책과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명주시를 잡으면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이 돌잡이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현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빈손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손으로 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쥐는 인간 무엇을 움켜잡는 인간이 됩니다 무엇을 잡아야만 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만큼은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태어났지요 바로 애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냐 그렇게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무엇을 움켜쥐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생적으로 무엇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도 수많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야곱이 붙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 애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형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움켜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먼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름다운 라헬을 손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 역시 컸습니다 언니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그리고 종들의 그 질투 사이에서 행복한 가정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재산을 움켜쥐었습니다마는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야근 짓을 해가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라반의 아들들과의 불화였습니다 결국 다시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없어서 다른 길로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야곱은 잡는 것마다 실패했고 움켜쥐는 것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것도 의도를 가지고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 그렇게 해서 쥐게 된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도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반은 정상적인 가축들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야곱이 키운 모든 가축들 중에서 얼룩무늬와 그리고 검은빛 무늬가 있는 것들은 야곱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축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을 기르면서 나름의 꾀를 냈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게 되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일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았더라 어찌 보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야곱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나름의 꾀와 나름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에서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호칭이 나오는데 매우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어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남의 것을 빨아먹는 벌레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머리 같은 기생충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영양을 섭취하며 자라나는 그와 같은 생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면서 이 거머리 같은 이 벌어지 같은 야곱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정말 거머리처럼 무엇인가 붙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애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저도 야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그를 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태생적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재산, 사랑, 자녀, 명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싶어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말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권력이 오는 기회만 있다면 명예가 올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움켜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마는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도 불사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야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괜찮아 라는 말로 자기를 위안하며 그 일을 감행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리어 지혜로운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움켜쥐을 정당화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것을 잡으려 하면서도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 지금은 비록 나쁜 방법이지만 그러나 좋은 일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다 그래 이렇게 해야만 잡을 수 있어 놓치고 나면 후회밖에 없어 그러니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잡고 보자 놓을 때 놀터라도 잡고 보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자 더 많이 잡자 더 많이 잡자 힘도 더 많이 붙잡자 더 많이 붙잡자 명예도 더욱 더 많이 붙잡자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그렇게 끊임없이 붙잡았고 또 끊임없이 움켜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늘 쫓겨다녔고 늘 불안했습니다 잡았던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곤 하였고 움켜쥐었던 것들 때문에 도리어 복잡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잡았던 것들 때문에 도리어 불안하게 되었고 움켜쥐었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움켜쥐며 살아간 야곱은 그리고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은 도리어 삼천 라반에게 속고 도리어 라반에게 움켜쥐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손에 쥐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라반은 라헬보다 먼저 시력이 나쁜 레아를 야곱의 침실에 보냈습니다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이 도리어 라반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쥐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7년의 노동을 더해야만 했습니다 7일을 더하고 7년을 더 일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형에서의 장작권을 손에 쥐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결국은 한 번도 그 이후에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형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고난을 움켜잡았던 그 결과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는 라반의 손에 잡혀 그만 종처럼 일하는 신세로 20여 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라반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가 마치 독백처럼 라반에게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세기 31장 3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라반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움켜쥐는 사람에게 붙잡혀 그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손으로 잡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라반의 손에 잡혀서 20년을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그것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 권력을 내가 잡은 것 같지요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훗날 그것은 도리어 그것이 나를 잡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나를 잡은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잡은 것 같지요 내가 재산을 잡은 것 같지요 내가 재산을 움켜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재산이 나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돈이 나를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야곱에게 일생일대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고향에는 애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없는 철양한 신세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애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손에 쥐고 이룬 것들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애서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과 자네들의 목숨까지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그는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자신의 손으로 쥐었던 모든 것이 험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제는 애서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의 야곱은 전에 없던 변화를 시도합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 예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량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낙이가 10이라 많은 재물, 많은 가축을 그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때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악착같이 모았던 것입니다 그가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짜모으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꾀를 짜서 그렇게 그렇게 벌어놓았던 그 수많은 가축과 재산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애서에게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여정들 그리고 아들들까지 야뽁강을 넘게 합니다 그의 손에서 자녀를 떼어보내고 그의 손에서 아내를 떼어보내고 종들을 떼어보냅니다 자신의 가축들을 떼어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야뽁강 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비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는 늘 그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드디어 처음 빈 손이 되었습니다 그가 배대를 통과하며 돌아갈 때에도 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동시에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빈손이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는 한 번도 빈손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뽑강가에서 그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빈손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분을 움켜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 번역 중에 팔복 첫 번째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왜 복입니까? 비어 있어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움켜잡을 수 있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손을 비우라라는 말은 자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넘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권력이든 재산이든 자녀이든 명예이든 아내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의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역량력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연련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말씀 그 말씀의 어느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붙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을 야폭강가에서 만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아빠의 손을 붙잡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빛나듯이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주님 붙잡고 기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님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가 윤환하 열린아이의